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최근에 발표한 착한 임대인, 깎아준 임대료 절반 국가가 부담한다, 세금에서 깎아준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선의의 이런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자, 그리고 장려를 하자, 이런 선한 운동을 더 장려하자 라는 취지에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발 빠르게 시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애기가 문제가 없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빨리 이렇게 정책을 시행을 해요. 마치 술자리에서 술 먹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임차인들이 자영업자 죽어간다. 그러니까 임대료 나 깎아줬다. 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참 착하다. 그러니까 그 말 들은 정부가, 국가가 야 이거 빨리 우리도 뭐를 해준다 해라. 이런 식으로 술 먹다가 갑자기 아이디어 나오는 식으로 한 거예요. 한 거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정부가 법도 안 고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금 깎아주는 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법을 고치고 나서 뭘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자니 그러면 법을 언제 고쳐요? 국회가 열려가지고 국회가 그것도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무작정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정부는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지금 11.6 대책 그것이 시행용으로 이렇게 다 지금 돼 있는지, 입법이 다 돼 있는지, 그것도 지금은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그 대책 내놓고 나서도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겠습니다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인데 만일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이거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세금 부분을 그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발표하고 그런 게 어딨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부가 하고자 하는 그 선의의 취지,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서로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가지고 넘어가자.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누가 몰라요. 그런데 국가 경영이라는 게 그렇게 감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복지 어려운 사람 복지해 주자. 노인들 연금 주자. 수당 주자. 청년들 싫어하니까 수당 주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니까. 나라가 재고가 이렇게 많으면 쓸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의 우리들 보통 선령한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높은데 실제로 왜 높냐. 예전에는 다 빼먹을 줄 알았어요. 나라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국세청이 통기를 다 가지고 있고 있지 않고 자료를 다 수집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빼먹을 것이다 하면서 세율을 높여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청이 다 AI 도입해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율을 내려줘야죠. 예전에는 빼먹을 걸 전제로 해서 세율을 높여놨으면 그걸 내려줘야 되는데 안 내려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공제의 액수가 있잖아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물가상승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는데 그러면 공제의 액수가 그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공제의 액수를 높여줘야 되잖아요. 물가상승률 안 높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영사업 사람들은요. 4대 보험료 세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이런 4대 보험료까지 다 합하면 50% 넘는 사람들이 꽤 돼요. 다 구간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50% 넘은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면 국가가 무슨 동업을 하냐. 동업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냐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내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선심 쓰듯이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는 세금 내기 바쁘고 누구는 그거를 갖다 보존을 해 줘 버리고 그러면 국가가 선심 써가지고 자기가 나무동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선심 써가지고 좋은 말 듣겠다는 그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형평성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가령 이제 6천만 원 받은 과표가 이제 6천만 원 임대소득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3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을 애노리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3천만 원만 내가 이제 손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나머지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을 1,500만 원을 세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액공제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환급을 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세액공제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이 6천만 원에 받은 거에 세금을 내가 가령 이제 600만 원을 냈다. 600만 원 내면 내가 이제 세금이 결국은 300만 원밖에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국가가 이제 300만 원을 내가 분담을 하겠다. 그리고 이 1,500만 원 부분을 내가 분담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300만 원을 하고 국가는 1,800만 원을 분담하는 거죠. 분담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소득자의 3천만 원을 깎아준 거에 대해서 1,800만 원이면 한 60%를 분담하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임대 소득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것이 없죠. 당연히 마다할 것이 없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든지 국가 돈이 풀리면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 돈이 풀리면 이렇게 허공에 탁 날라다니잖아요. 그걸 채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 그러면 이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이 없겠느냐. 당연히 있죠. 생겨요. 당연히 생긴다. 왜? 그런데 그러면 내가 3천만 원을 깎아준다. 그러면 1,500만 원을 국가한테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750만 원씩 750만 원씩 나눠가지자. 이거 임대인 몫이고 이거는 임차인 몫이다 이거예요. 야, 우리 나눠가지자 국가 돈. 그런데 이 사람은 3천만 원을 실제로 안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안 깎아줬다 이거예요. 이게 안 깎아주고 우리가 내가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너 750만 원 줄게. 이런 식이 되어버린 수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이 악용의 가능성이 왜 그러냐 하면요. 깎아줬다. 깎아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입증하냐 이거예요. 계약서는 계약서 그러면 깎아줬다고 다시 계약서 써요? 안 그러죠. 계약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6천만 원 받는 걸로 매달 천만 원씩.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6개월이에요. 상반기, 상반기까지만 해줘요. 상반기까지만.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6월 동안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이미 계약서가 1년치 계약서가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깎아줬다는 걸 입증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계좌이체 그걸로 확인한다. 그러면 계좌이체로 안 해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으로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이 짜고 나 깎아줬다. 그리고 임차인은 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나눠가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임차인들은 항상 의리예요. 임대인이 하라는 대로 안 하기가 어려워요. 안 하면 나가라고 할 건데. 그러면은 임차인이 나중에 탈세 제보하고 이런 거 알려버리면 협박해버리면 되잖아.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안 그러죠. 왜냐하면 본인도 돈을 나눠 먹었으니까. 본인도 흉측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물 묻혀버렸기 때문에 똥물 묻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에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를 소득세 신고가 이제 내년이에요. 2020년 상반기, 여기가 하반기잖아요. 이 상반기 동안에 임대, 임차료를 깎아준, 깎아준 거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 금액에 대해서 2021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할 때 이때 세액공제 하겠다 이거예요.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1500만 원 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내 마음대로 세액공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려면 입법이 필요해요. 입법 법률. 이 입법 과정을 언제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미 이거를 6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입법을 할 것이냐. 연말에나 하겠죠. 또 소득세법 개정을.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소급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리한 거니까 소급이 된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과연 이때 그게 되겠느냐. 여당, 야당, 국회의원은 뭐 졸입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로 하게.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정책을 쓰는 거는 선심을 쓰듯이 하지만은 누수는 국가도 누수는 항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의로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취지는 상당히 좋죠. 그런데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다른 식으로 뭐를 장려하고 다른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순기능과 역기능을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의로 선한 임대인 뭐 이런 것이 뉴스에 갑자기 몇 번 딱 나오더니 뭔가가 불이 당겨지더니 갑자기 기재부가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우한폐렴 대응 대책이 이 정도 빨랐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보면 이 정치하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어떤 감성을 유발하는 거 감성을 유발하는 거에는 상당히 빠르다 이거예요. 상당히 빨라요. 아니 국가 돈이 내 돈이 아니 그걸 어떻게 해서 세금이라고 내 호주머니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검토를 거쳐가지고 국가 돈 쓰는 거는 치밀하게 전문가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돈 쓰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해야지 갑자기 내가 어제 술 먹다가 갑자기 술자리에서 무슨 아이디어 나오는 것처럼 탁탁 내놓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 돈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썼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돈 쓰는 거는 쉽게 쉽게 결정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법 같은 것도 아무로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그냥 막 기분 내는 대로 딱 아야 복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좀 있는 사람이 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내가 문제가 있다 이런 행태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은 가장 친밀하고 냉정하고 계산을 확실히 해야 된다. 무슨 뭐 이런 조그마한 구멍가게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대상자가 임차인들이 소상공인이래요. 중소기업 그쪽에서 확인하는 근로자 수가 상식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임차인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10인 미만이죠. 소상공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임차인들이 다 이제는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요. 권리로 임차인들이 권리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임대인을 임대인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야 나라가 이렇게 보존해 준다는데 너는 왜 안 깎아주냐. 나 힘들어 좀 깎아줘 안 깎아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 나온다니까 깎아달라고. 그게 권리가 아니죠 권리가. 임차인들은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에는 공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공짜 속에 갓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시장 질서 거래 질서를 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세금이 자꾸 앞장서냐 이거예요. 세금은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뒤에서 이렇게 먼 발치에서 시장이 먼저 가고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왜 자기가 앞서 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국가 돈이 내 돈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선량한 그 사람들을 그 취지를 존중을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지만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계산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금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를 정하면요. 그게 모든 햇빛이 누가 한 사람한테만 어느 지역에만 비칩니까. 어느 계층에만 비칩니까. 그거 아니죠. 모든 계층에 골고루 비춰야 되는 거에요. 햇빛은. 그게 햇빛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하죠.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자꾸 이 우암폐럼 이런 거에 갑자기 당황을 해서 그랬는지 자꾸 이제 선풀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냉소가 그렇게 가득했던 나라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 칭찬을 해 주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정부에 협력을 하자. 시측을 좀 입을 다물고 좀 기다려 보자. 아니 내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단 말입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병원을 못 가고 기다리다가 죽었잖아요. 지금 이런 게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나도 걸려서 이제 병원 못 가고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런 거를 자꾸 이런 식으로 물타게 해가지고 희석하고 선한 리플 달고 선한 감성을 동원하고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옛날에 꼭 DJ 정부 때 근무 운동하는 거예요. 그 근무 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을 모으는 사람은 주는 사람은 선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장난친 사람은 아기의 사람들이 시국고 음흉한 이리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뭔가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존재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게 다 이렇게 선한 그것만이 아니다. 항상 또 이렇게 음흉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선의의 이런 것들을 뭔가 물타게 하듯이 희석시키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감성을 자꾸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감성 정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성. 감성만 막 자극하는 거예요. 감성만. 감성만 자극하다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정치꾼들만 나타나지 결국은 전문가는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피해식이 있습니까. 정치꾼들이.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좀 말을 과하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책 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의의 이렇게 착한 임대인들이 잘못 악용돼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국가도원을 빼먹기 위해서 악용하는 임차인들하고 임대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입법이 돼 있지도 않은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그거를 마치 다 된 것처럼 발표한다.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네 번째. 자꾸 이런 식으로 감성을 자극하지 마라. 정책은 친밀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라.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국가도원 쓰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다섯 번째. 세금은 고열이 맞아요. 고열이 맞으니까. 그 고열을 짜서 젊었을 때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냈으면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힘들으면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낸 만큼의 혜택을 복지로 그렇게 해서 달라 이거예요. 그게 절차가 마치 순환이 맞잖아요. 순환하는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무작정 이렇게 50만 원씩 주고 뭐 주고 이렇게 기분 좋듯이 뭐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든지 이제 이 세금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제 말씀을 꼭 귀 기울여가지고 세금을 무슨 인기 정책 하듯이 하면 안 된다. 나라가 힘들어지고 국민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감성을 함부로 자극하지 말고 세금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를 막 국세청에 나서가지고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무슨 공포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세청 세무공무원도 막 나오면요. 그렇게 칼이 들어가다 나오면요. 맨날 억울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나와보면은 세금이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는데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